이 노래를 히트 하나를 시키려면 세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. 좋은 곡이 필요하고 좋은 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수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. 저 혼자 잘라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에 없으니까요. 지금부터 사인을 드리겠습니다. 내가 왼쪽 손을 번쩍 들거든 제가 작사한 겁니다. 오른손 손을 번쩍 들면 제가 작곡한 겁니다. 양손을 번쩍 다 들어보면 제가 작곡 작곡 다 한 겁니다. 박수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만 달라는 얘깁니다. 내가 왜 일하는지 몰라 도대체 매일 일한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서로 한 말 나도 몰라 이 세상에 가면 안 돼 내 여행을 적었다고 또 쳐다봐도 진짜 내 삶을